깊고 어두운 동굴의 혈거인... 혈거인이 뭐야? 어 어두워 어두워? 어어 뭐 있어 뭐 있어 랜턴 들고 다녀야 되나? 랜턴을 들면은 내가 방패 방어를 할 수 있네? 방패 없이 아 되는 곳이... 어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야야야 잠깐만 뭔가 오염돼 오염돼 보이는 녀석인데? 헤엑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배농버리 일단 배농버리 일단 배농버리 배농버리고 생각해 그렇게 큰거 크게 휘두르면 안 되지 않냐? 어어 야 뭐 있어 뭐 있어 뭐 때릴라 그래 어 계약해 하핳 아 이게 혈거인이야? 야 근육은 있는데 약간 어 나 돌아갈까? 어 나 무게 초과했는데 아 돌아갈까 우리? 아... 어 무게 추가 무게가 안되네 돌아가야겠네 가자 자 오우야 뭐야 뭐야 오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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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뭐야 뭐야! 하을... llk trochę 어 야 둘은 안돼 이거 일단은 집에 가자 어 안되겠다 돌아왔다 자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어 내 생각에는 어 저거 지금 갈대가 아닌거 같애 너무나 약하다 쟤 뭐냐 왜 알짱거리고있냐 뭐니 너 아무것도 안되네 나무고 저건 왜 번쩍거리고있냐 일단은 좀 판매해봐 이거 고민 이거 좀 내가 뭐 아이템을 사서가야되나 어 아니면 돈을 뭐 6원 6원 5원 어 돈 꽤 되네 어 이거 30원이나 하네 팔자 팔아도 되는거겠지 아 일단은 집을 지켜야지 어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 입구 살짝 갔다왔는데 수입이 짭짤하다 어 괜찮은거 같은데 이것도 팔아 이것도 팔아 야 이거 앗 어 잠깐 갔다왔는데 돈이 될거 같은데 얼마야 22원만 보면 돼 일단은 급한불부터 끕시다 저거를 일단 처리를 하고 150원을 뭘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보죠 좀 자야되는게 맞을까 어 나 집있잖아 야 이거 이거 집어넣고 이러네 가자 일단은 밤이니까 좀 잡시다 나 돈갚아야되는데 어 8시간에 자면 안될거 같은데 나 일단 자고 생각해 어 나 밤에는 왜냐면은 야맹증이 심해서 밤에 안보이거든요 게임이 게임 밝기 조절이 있는데 최대한 밝게 해놨는데도 잘 안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겠습니다 어 내가 못보고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동물들한테 음식도 만들어가자 일단 만들어서 좀 먹읍시다 어 갑시다 왜이렇게 새가 많냐 여기는 뭐야 뭐야 너 싸울거야? 어 야 공격한다 새도 공격해 새도 공격해 어디가새 야 왜이렇게 빨라 얘 아 이렇게 따라가면 안될거 같은데 사라당할거 같은데 어 괜찮을까? 원고리 무기 같은거 없냐? 너 닭고기 같은거 주냐? 아이 도망간다 어 안되겠다 쟤 너무 빠르다 아 쟤 건들면 안되겠다 쟤네 쟤네 체력 20% 정도 빠졌어 나 잠깐 얼굴 내밀었다가 잠깐만 잠깐만 쟤 뭐야 쟤네 어 나 이거 안되겠는데 진짜 무기 있어야 될거 같은데 원고리 무기 같은거 혹시 못만드나? 잠깐만 잠깐만 못만드냐 원고리 무기? 활 화살만 만들어 활은 못만드는데 형들 또 먹을 수 있냐? 못먹네 둘다 오진 않네 둘다 오진 않네 안 둘 다 안와 둘 다 안와 아 둘 다 온다 둘 다 온다 야 둘 다와 둘 다와 싸우다가 싸우다가 빼져 질거 같으면 누구 싸울 필요가 있을까 얘네랑? 야 나 못 이길거 같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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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때려 얘네를? 쟤는 일단 한 대만 때리네? 그쵸? 그런거죠?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못 이기지 않냐? 아이씨 구르기까지 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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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게임이 아 얘를 탭하지 말고 얘를 탭해야겠다 어 전속이 리치가 짧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막았을 때 100% 막아지는 건 좋다 아아 잠깐만 이거 안 돼 안 돼 괜히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나 붕대 지금 하나도 없네 좋아 좋아 막았어 1대1이면 이길 수 있어 아 야 잠깐만 그렇게 때리는 놈이 어딨니 내 옆으로 지나가서 다리를 긁는 놈이 어딨어 위험한데? 아 잠깐만 저거 달려와서 때리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저거는 막아지지가 않는다 거리를 완전 벌려서 물약을 먹자 어 체력 포션 있잖아요 제가 완전 벌려서 어 어어어 야 금방 먹는다 금방 먹는다 바로 쳤어 바로 쳤어 체력 너는 뭐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막았어 막았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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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걔 헤리야 어떡하지?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아 나 가방을 두고 왔구나 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얘 뭐야 아 어떡하지 나 잠깐만 자 가니침대를 못만들까? 아 가니침대 만드나 같이 똑같잖아 그럼 자서 자고 와서 죽이고 가자 일단 1시간 자 어 자고나 생각해 오 체력 찼어요? 어 저 정도면 이기지 않 헝겊조각 3개 삽니다 어 일단 사고 어디서 어디서 헝겊 헝겊 붕대 만들고 두르고 좋아 간다 있어 있어 입구 아직 있어 아직 입구 있어 하지만 두대까지 때려 세대 세대가 한계인가 봐 어 세대가 한계인가 봐 헝 나 맞았냐? 세대까지 맞고 때리자 뭐해 방패를 어어 자 얘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겨 저거 저거 치는 지금 그래 지금 응 맞고 한번 아이씨 짧아 아아 짧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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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은 문제없다 세대 때리고 뭐해 왜 막어 아니 방패를 들고 있는데 방어모션이 나와 한손무기로 아 아깝다 두대 맞출 수 있었는데 넌 죽었다 지금이야 개어려워 이씨 쓰레기 게임이야 아싸 헝겊적 두개 야 바로 붕대 감아 어딨어 붕대가 생명설인거 같은데 딱히 얻은건 없다 저 아직 하루 안지났죠 하루 이 2일째지 지금 나 가방 찾고 그 시키 뭐 어딨어 개 내가 어디서 죽였지 개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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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채태 이거 5원이었죠 저거 또한 5원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10원 헝겊조각 나왔다 야 대박이다 가방 어딨어 내 가방 여깄다 여깄다 가방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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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애기에서 오지마 오는거 없어 오기 업기야 어 가라 아 얘네 도망가잖아 어차피 야 뭐야 저거 또 젠대인거야? 도저? 어우 씹 장난하냐? 허헤흫 이 정도? 근데 둘을 내가 어떻게 잡아 체력이 없는데 붕대가 있긴 한데 야 하나 건방이네? 어떡하지? 못 이길거 같은데? 야 뭐 젠이네 무슨 닭이랑 싸우기 하자 닭이랑 닭이랑 싸워봐 닭 지금 타겟팅이 돼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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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버려 버려 빨리 버려 가방 빨리 버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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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은 그냥 집어먹지 야 덤벼 아 실수 야 근데 너무 딜기만 불합리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2대1인데? 이거 3타까지 밖에 안 때린다 얘네 어 이게 좀 아프다 어 야야야 도와줘 도와줘 야야야야 치킨 둘 더블치킨이야 설마 도둑 잡았냐? 지금 나 타겟팅 아니죠 제 타겟팅이죠? 잘 돌리면 잘 돌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 어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것이 파티플레이어 그렇지 나는 템만 먹으면 된다 아 얘네가 나 덤빌 수 있으니까 파밍하고 오자 어 어디다 죽여놨냐 여기서 죽여놨네 야야야 붕대 나왔어 붕대 마췄태 나한테 관심 없는데? 거리가 벌어져서 그런가? 와 근데 어떻게 닭한테 에이 꺼지세요 말로 할때 꺼져라 곰폭에 처먹기 싫으면 얘기했다 내구도 떨어지면 약해진다고 들었는데 내구도 절반인데 하나도 안약해짐 일단 일단 챙기고 왜 많은지 야앗 꺼지세요 꺼져 꺼져.... 나 아픈사람이야 야 뭔가 아이템 엄청 생겼놨어 방패생겼어 나 일로 못올라오겠지? 아유 전투소리 들리지마 쟤네만 안쎄올거야 어우 야 야 저 방패 좋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안팔일거야 어차피 내가 만든건데 저거는 야 이거 데미지좀 봐 어 데미지엄청좋네 저거? 야 뭐야왜왜왜왜왘라왜왜왈라왜왜왜왜왜왈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爽왜왜왜왜왜왜왜훌라워와나. 한마리 хват하마리야?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야 어디서 싶.. 그냥 확 치킨을 해먹을라 체력이 얼마 안 남으면 도망을 가네 그걸 노려서 때리면 된다 근데 나 무기가 지금 위험하죠? 버리고 이거 내려놓고요 너도 너도 덤빌거야? 이길거 같애 어 딥 나보다 공속기 빨라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한 대치고 두 대 막으면은 견적 나올 것 같거든요? 무지 않는게 신상이 좋을거야 굳이 덤비겠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 나는 속성 강화 이거 뭐 의미가 있는거야 속성 강화? 일단은 선탈을 막고 그렇지 때리고 그렇지 여기까지 어 이거 빼고 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좋아 아 내가 끼고 있는 아이템을 팔진 않을 거니까 아마 사냥을 더 해야지 금액이 쌓이겠죠? 알이랑 고기 나왔는데 알이랑 고기는 돈이 안될 거 아냐 그래 알이 팔릴지도 모르니까 돌아갑시다 그럼 딱 돼 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뭔가 이상해 고장 났나봐 좋아 게임 수준 고기 하나 나왔어? 아 이거 팔리냐? 아 일단 갑시다 알이랑 고기가 팔리긴 한다 스튜 좀 사갈래? 어 됐다 됐다 돈 됐다 돈 됐다 야 됐다 어디가서 보고하면 돼? 리사 에버딘과 대화하세요 리사 에버딘 어딨는데 이게 여기다 여기다 이 건물에다 마을회관에 있어 마을회관 저게 마을회관인가보다 야 이게 뭐야 도끼 있네? 데미지 18이야 아 양손 무기냐? 한 번 써보자 에이 동백이야 탈 수 있겠다 이거는 넣어줘 에이 가위가 에이 밀키 오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